안녕하세요. 저는 오직 그대만을 연출한 송일권이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일요일인데 이렇게 많이 맞춰서 정말 감사하고요. 저희 영화는 배우들과 스태프들이 진심을 다해서 만든 영화입니다. 진심이 여러분들께 잘 전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영화 재미있는 장란이 많으니까요. 많이 웃으시고 눈물을 흘리시고 기억에 남는 행복한 시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글씨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일요일 귀한 시간 내셔서 오직 그대만 보러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많이 오셨네요. 너무너무 기쁜데요. 오직 그대만 정말 모두가 하나 되어야 한마음으로 찍은 사랑 영화입니다. 사랑 영화인 것만큼 여러분들께 많이 사랑받았으면 좋겠는데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재미있게 보시고 재미있게 보셨으면 좋은 말 많이 많이 전해주셔야 해요. 그러실 수 있죠? 네! 믿겠습니다. 네, 오직 그대만 재미있게 보시고 지금 이 시간이 좋은 시간으로 남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미있게 봐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그대만 보러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저 강사님과 수준씨의 영화처럼 별들과 시댁들이 최선을 다해서 아름답고 따뜻한 사랑영화를 만들었습니다. 보시면 나가실 때 마음이 따뜻해져서 아마 나가게 되실 겁니다. 그 주인공 천민과 정하처럼 지금 사랑을 하고 있거나 하고 계신 분들 오직 그대만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님들 감기 조심하시고 지금 시작하기 전이죠? 네, 제가 영화를 찍으면서 또 책을 같이 준비했는데 오직 그대만이거든요? 오늘 해보를 지금 드리려고 합니다. 여기 흥미로운 노래에 눈에 드는 소리 재미있게 보시고요. 재미있게 보신 다음에 주변에 좋은 얘기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영화 오직 그대만을 제작한 문보미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좀 말도 천천히 하고 그래야지 조금 더 오래 계시겠죠? 네! 천천히 일단 너무 영화보고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 영화 처음 보시는 분들 많으시죠? 지금 아 그러면 배우분들 이렇게 직접 보고 바로 또 화면에서 나오니까 되게 색다른 경험이실 것 같은데 더 몰입하셔서 재미있게 보셨으면 좋겠고 오늘 저녁에 행복한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있잖아요. 제가 우리 그 꼬마 몇 살이에요? 여섯 살이요. 손지섬 아저씨 화이팅 한번 해줘 볼까? 아저씨 안 해봐요. 자 한번 해볼까? 오빠 화이팅! 오빠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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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감사하고요. 형 보기 좋은 커플이죠? 네! 아니에요? 보기 좋은 커플 아니에요? 예뻐요! 네! 참 남자인 제가 봐도 흐뭇합니다. 네! 이게 남자분들 앞에 두 분 계신 분들은 이렇게 아는 척하면서 아까 한유주 씨 열심히 찍던데 좀 좋다고 표현도 좀 하세요. 한번 한유주 씨 화이팅! 아니요! 나오지 마세요! 반응이 좋으니까 좋네. 여러분 너무 환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대구에 또 올 수 있게끔 여러분 많이 도와주세요. 네! 우리 배우분들 저 뒤에 뒤에 계신 분들한테 소란 한 번 흔들어주세요. 이쪽도 봐주세요! 이쪽도 봐주세요! 이쪽도 봐주세요! 장하이! 네! 싫어!! 아예 çıkту다!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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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아아! 아아! 왜 이렇게 많이 않나? 아아! 아니다, 저 저희 랩크! 아니다.